너 이거 입느라고 늦게 온 거야?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나 진짜 입사하지? 우리 같이 본때로서 지난번에 김소연씨가 와 성도원씨 오늘 최진리씨를 모시겠습니다 최진리씨를 모시겠습니다 본인 자, 자취의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태웅 역할을 연기한 김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리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진리씨가 영화 한편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깨가 좀 안좋은데 카드 되나요 받으러? 저한테요? 그건 좀 제가 거기까지는 그런 처음만 할 수 있는 정말 솔직하죠 웬만하면 다 오세요 정말 솔직해요 매력적이에요 저희 영화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정도까지 보고 셋부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리씨한테 무슨 말이 튀어나오지 모르겠네요 그게 또 매력이죠 그게 우리 영화에 나와요 오늘 옷도 꽃 박람회올 꽃이 꽃이 꽃 위에다가 성게 말려서 붙여 놓고 성게란이야 저기요 성게란이요 네 꽃 전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꽃 박람회 네 진짜 이쁘게 입었어요 너무 이쁘죠 네 아 정말 이거는 오늘 새해지는 아빠한테 커텐지로 오늘 옷을 한 세 번 갈아입었는데 제일 가장 어울리는 옷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쇼케이스를 위해서 이쁘게 보이시고 의상을 정말 선별해서 너 이거 입니라고 느껴 온 거야? 이게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나 진짜 입사지? 아니